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의 대선 구도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결탁을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는 최근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원에서 배제하는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소위 지라시로 업무론을 제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말고 경륜과 경험을 빨리 선보여달라고 맞받아 쳤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봤을 때 매우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당선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셔오겠다고 한 발언.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그렇게 한 발언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그러면서 경험과 경륜이 많은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권 후보로서 적합하다라고 지금 꼭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에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윤 총장 측에 손을 내밀었지만 썩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2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래서 아주 태도를 바꿔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비토를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 후보라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사건이 형사적으로 문제됐을 때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욕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방어적 디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슬쩍 방어해주는 것 같이 처신하면서 은근슬쩍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는 이미 과거 한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이고 윤 총장을 찍어내리는 과정에서 그때 최강욱 등이 나서서 윤 총장과 부인 장모 등을 일괄적으로 고발한 사건이 자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사건을 만들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윤 총장도 자신의 장모는 단돈 10원 하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만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이 덮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서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다중이 의도적이다 이렇게 나경원 후보가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그런 포석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준석 후보의 배후에는 유성민 전 의원이 있었어 결국 유성민 전 의원을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대표 사이와도 대표와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같은 입장이어서 결국은 안철수 윤석열 이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이래서는 대선의 필패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우리 안에서의 분열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여의도 언절에서 받은 거리라고 카톡으로 소위 찌라시가 돌고 나면 우연히 일체인지 나경원 후보가 비슷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업무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반격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받은 거를 보고 정치를 하고 계신 것이나 또는 받은 거를 꾸준히 만들어서 돌리고 계시거나 둘 중 하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으로 또 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말고 경험과 경륜을 빨리 선보여달라고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정권가에서 여의도 바닥에서 정치권에서 도는 찌라시 내용과 나 후보의 주장이 유사하다. 그래서 나 후보가 소문, 찌라시를 들고 와서 지금 자신을 공격한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은 찌라시라고 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을 무시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아주 젊고 패기가 있다고 하는 이준석과 그리고 나이가 많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짜고서 지금 대선 후보를 특정인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하고 또 안철수 대표도 못들어게 막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권에 대항해서 야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면 지금 여권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단일화가 아주 어려워지게 된다는 아주 비관론적인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으로 단일화 또는 야권의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 누구는 못 들어온다, 누구는 안 된다라고 미리 실드를 치나놓고 제한된 사람들만의 경쟁을 통해서 어두한 임무를 대권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지 않은 의도에 대해 이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식이 된다면 굉장히 야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서 아주 침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설에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상당 부분 중진들이 빠져나가서 그야말로 당이 깨진다 하는 그런 우려의 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진들이 탈당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실로서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를 차단해가지고 특정인을 쉬우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별도로 캠프를 뿌리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출 결과에 따라서 야권의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야당은 여권과의 싸움보다 더 치열한 내부 투쟁 야권에서의 싸움 갈등이 더 큰 것으로 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정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